너 나와! 아니 아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는 듯 하는데 뭔가 언니들한테 계속 기가 죽은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이때다 싶어야 돼가 뭐래니? 나 이때다 싶어서 뭘 하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 될 딱 딱 타 뭐래? 타임 죄송해요 잠을 못 잤습니다 자 어떤 노래로 승부를 하시겠습니까? 저는 X라는 노래랑 Q라는 노래로 구찌? 디올? 아 그니까 나는 구찌보단 디올타임이다 아 그니까 나는 고급지다 그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에요 그니까 나는 언니들보다 고급지다 이거지 지금 에이 자 그러면은 이 파티 채영의 X와 디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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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